안녕하십니까 아무도 상상도 못할걸 눈물이 나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는 내 마음을 안하여 헤어져야 하는데 진심으로 입혀해야 하는데 결심이 안 나는 것은 왜일까요 정말 편한 사람이 생겨서 너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하는 게 너무 미안하지만 방법이 없어 편한 사람이 좋아 사랑해서 아파하는 것보다 미워하며 욕하는 것보다 차라리 편한 게 좋아 눈물 속에 누우니까 좋니 너 때문에 아파니까 좋니 내가 아픈 거를 알았다며 정말 내가 너무 아픈 거를 알았다며 편한 사람이 좋아 사랑해서 아파하는 것보다 미워하며 욕하는 것보다 미워하며 욕하는 것보다 차라리 편한 사람 할래 하지만 이제부터 정말 잘할게 연락도 하루에 열 번은 해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 될 때까지 그대만 생각할 수 있어요 바람도 안 피우고 전화하기에 다른 남자 번호 다 지울게 근데 그대 떠난다니 어떡해요 정말 편한 사람이 생겨서 정말 편한 사람이 생겨서 알 수 없나 알 수 없을 때 도둑은 어린이 점심이 생겨서 그는 그는 아마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